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오늘 여기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네요. 국립암센터에 근무하셨고 이 신동욱 의사분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방문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험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시고 보시면 정동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거의 전 좋을 거라고요. 그럼 직업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의대를 들어가서 십 소년 후에 전문의가 되고 몇 년을 일해가지고 개원할 준비가 될 때쯤이면 대개 2040년이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천만 명이 줄고 전국도는 소멸 위기가 되고 전국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가 빌집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은 조금 더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모한테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대개 미래를 생각할 때 과거의 관성이나 이런 것이 기준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계속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인구 문제를 제쳐주더라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봤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등장하는 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명확하다 그 정권이란 것은 좌가 등장하든 우가 등장하든 우가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 낮죠 그 사람들은 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칠 것이다 유식한 말로 표퓰리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뒤집어 생각하게 보면 표수가 적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올리고 부자들에게 중과실을 때리고 생산계층의 중과실을 때리고 그럼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의사집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계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 부의 이전을 강요당할 거라고요 다수에게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원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저는 저장친도 확신을 못하겠는데 어떤 경우들 간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의사의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정치 지형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그동안 쭉 드려왔는데 오늘 의료를 하신 신동욱님 같은 경우는 뭐에 주목을 했는가 하니까 바로 인구 지형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했네요 보시면 2038년도에 국방에 필요한 입영 대산자 20만 명 붕괴 2044년 일할 수 있는 사람 1천만 명 소멸 2049년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노인 혼자 산다 2050년 전국 주택 10채 중 한 채가 빈집 그럼 지금 이제 의과대학 간 학생들이 나올 때가 되면 204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의사가 비교적 괜찮은 직업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분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또 언급을 하신 게 의로성사에 대해서 각 개인은 합리적 결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누이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는 없고 겉으로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 하는지 진짜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 멍청한 정책결정단이 디자인한 시스템이 우리 모두를 공멸의 길로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 제도의 총합이 체제니까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그분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아마 의사를 하고 변호사라는 조진석이란 분 메디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변호사 이분이 의로소송에 대한 최근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얼마 전에 받은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응급실로 들어온 이런 트라우메틱 ICH 환자가 NS로 증가되어서 아마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는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NS니까 신경외과 뇌에 의해 타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치료받았다가 중환자실에 사망하자 환자 유가직의 환자를 담당했던 당시에 NS 전공의 선생님을 음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는데 그렇지만 의사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 전공의 분은 심히 무섭고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은 2000명 정원정책을 접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전공의를 사직했는데 이렇게 행사사건까지 경험하고 나니 사직한 것에 후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신경외과 분야를 제대로 진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외과 전공이 되었지만 애초에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를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는 이유로 환자 가족이 업무상 과실지사 사건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 전공의는 앞으로 신경외과 복귀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금의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지득을 포기하고 사직하거나 전문의가 되어서도 자신의 전문 진료 과목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 중증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진료로 인한 행사처벌 가능성 등 법적 위험성만 증대될 뿐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경제학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많은 행위를 인센티브 구조 동기구조로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료소송 제도의 남발 같은 경우는 그냥 의료수과 문제가 아니더라도 필수과를 가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라고 보거든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이탈뽕이든 뭡니까 뽕 바이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거의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필수과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을 도탄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제가 의료인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완전히 관찰자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ns 아마 외과들은 여러분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뇌에 관련된 신경외과 cs 흉부외과 cs가 흉부외과겠죠 이렇게 아마 한 6개 정도로 나누시는데 그야말로 신경외과니까 뇌와 관련된 수술을 집도하는 전공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가신 건데 중환자실에서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응급실에 전 배치가 돼가 중환자실이 있다가 죽었는데 환자 가족들이 그냥 ns 담당 전공의들에게 여러분들 소송을 건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겁났겠습니까 경력을 시작도 안 한 분인데 그 여러분 전공의들에게 소송이 다 걸려있습니다한 내용을 실제로 의사 출신의 변호사분의 사건 담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바이탈과 가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바이탈과를 가는 것은 현재 제도화에서 저숙과 여러분들 의료소송 남발체제화에서는 정신 나간 짓인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무상 과실치사임으로 걸었던 겁니다 우리는 생생한 사례를 하나 더 보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짓골이 많은 데는 봉급을 주고 일주일에 130시간 120시간 부려먹으면 그게 사람이 그냥 아무리 젊어도 건강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미친 제도구나 아니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갔어? 내 아들 딸이면 뭡니까? 절대 이런 걸 못 시키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일을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어렵게가 여러분들 몇 억 정도 모아 놓으면 전부가 다 날아갈 겁니까? 왜 가족을 그렇게 위험해 이런 빠뜨리니까? 가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그걸 전부 다 만 3천 명 되는 젊은 의사들이 다 이제 알아버린 겁니다 전문의가 여러분들 대했을 때 끝자락 정도에 알아야 될 것을 미리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자료를 보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한 분이 전공이 꽈별 빡셈 정도 정리표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4년 내내 이겨내야 됩니다 NS 신경외과 1년에 3년 차는 하루 1시간 개우자고 4년 차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잡니다 4년 차도 오프 그러니까 아마 병원을 떠나는 일을 잘 못 나갑니다 인간 이하 삶을 3년 차까지 4년 차는 조금 나아집니다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터진 겁니다 이번에 잘 터졌다고 고사 지낼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번에 젊은 분들이 깨우쳐 가지고 각자 이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여러분들 제도를 갖고 가면서 정부 차원에 전혀 노력이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만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관리들이란 사람들이 그냥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보건복지법은 그렇겠습니까 그렇게나 생각 안 하거든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를 운영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이 조진석의 oh kim law company라는 데서 여러분들 의사 매너증을 갖고 여러분들 변호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피의자들은 무슨 무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입니다 이 경우도 소확기 내과에서 최장염으로 최간 스탠드를 거치하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최간 스탠드를 제거한 이후에 경과가 양화에 퇴원을 준비하던 중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검이 시행되어 최장과 그 주변 부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인으로 볼 만한 다른 이상 소견도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족 측에서 의료진에 대한 스탠트 제공 과정과 과실과 환자의 심정지 등 이상 소견에 대한 조치가 미진하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행사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의료진의 행사 변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의 요청으로 사건 극 초기부터 변호사로서 관여하게 되었는데 병원과 의료진을 잘 협조해 주고 1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흥미로운 점은 조진석 변호사의 불송치 결정성권에 대해서 밑에 의사들이 남긴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문수강 올려주시는 글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길에다 지뢰를 깔아넣고 여기저기 터지던데 다 도망가고 텅 비는 게 정상이군요 필수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나송기 의사분입니다 그냥 이 나라에서 의사라 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죠 평생 이런 파괴가 될 수가 있는데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여러분도 한순간에 수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인생 전체를 뭡니까 그냥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김주환님 선생님이 올려주신 케이스 하나하나가 바이탈과 의사들이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 같습니다 등불이시네요 리지제이헤치님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아예 바이탈과를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뭘 피하기는 피하냐 이야기예요 그냥 바이탈과를 안 가는 게 최고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이탈과 꼭 하려면 다른 나라 가서 해라는 겁니다 두둑히 보수 주고 받고 여러분들 재밌게 할 수 있는 데로 가든지 아니면 바이탈과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를 제도를 만들어서 가면은 이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노예 생활을 오래 하라고 하겠냐 그것도 여러분들 심에 안 차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공 이후에 완전히 뭡니까 바닥을 칠 정도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진로 유지 명령 사표 수리 금지 명령 아예 뭐 지금 여러분 하나 발동하죠 발동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공이 적심 없니까 근무 명령 하나 내리지 여러분 이게 jhd님이 아주 현명한 답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가 아니고 아예 이 나라에서는 바이탈과를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피하기는 뭘 피하냐 온 전신이 지뢰밭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다 여러분들 알면서도 우리는 몰랐으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방치를 했으니까 다들 너무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어제 방송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포함해서 의사 악마하에 부하 내동한 국민들이 이제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여당 야당 대표 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차관 등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죽는 놈은 조조 군사라든지 국민들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의사 악마하에 부하 내동한 국민들이 이제 부메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부메랑이 이제 시작도 맛보기도 발생 안 한 겁니다 이분은 의사분 같으신데 응급실 셧다운의 책임을 돈에 한장한 의사들이 사직이 아니고 파업을 해서 그렇다고 프레임을 씌우니 방송에서 모두 이 사태의 원인을 의사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고 돈에 한장한 악마라고만 얘기하니 다 같이 망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 자주 여러분 들으셔서 귀에 못이 박히시 것처럼 인생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잡합니까 개인적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초인 겁니다 그냥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조신하고 여러분들 심사숙고하고 그래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수하더라도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다 나라와 민족과 사회는 어떻습니까 집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죠 그냥 의사가 악마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다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부정선거 다 입 쳐 닫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면 세세손손 다 비용 치르지 않습니까 비용 반드시 치르죠 선거 부정을 대통령부터 전부가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공박사도 이러면 또 동의 안 했죠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그게 따르는 거죠 싫다 이러면 떠나든지 여기 한 분이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마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워낙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불쌍하니까 인간이면 불쌍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착취도 모자라고 뭡니까 나쁜 놈들이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조선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안 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단적 선택이든 개인적 선택이든 간에 인생을 관통하는 것은 관통하는 것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거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든지 그것이 않습니까 여기에 썬소리를 자주 하시는 현직 의사인 구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원 취소하고 필수율은 전공의와 상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공의가 돌아와도 응급실에 인턴과 배후 진료하는 전공의가 없어서 하나도 좋아질 게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도 다른 데 자리 잡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전공의와 남은 응급의학과 의사와 인턴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도 일반의가 당직 서는 비용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중증 진료체계에 돈을 쓰면 쓸 돈이 없어서 결국 응급의학이나 필수 진료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장출혈 같은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응급실 와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없고 인턴이 호출할 전공의도 없으니까 교수가 번아웃되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 조건을 다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공의가 돌아와도 필수 의료로 돌아오게끔 조건 다 맞춰서 그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한 번 무너지면 씹어도 다시 세우려면 그동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겠냐 정은 취소해야 되는데 현직 의사가 여러분들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은 취소하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한 받아들이겠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막까지 가는 거다 그거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오래 시간이 갈 거다 오래 절대 돌아올 수가 없다 너무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냉정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7대 요구 조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25년도 이런 의과대학 정원을 취소하라고 그건 죽었다 못하겠다 그러면 마지막 갈까 하는 거죠 마지막 가가 지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의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요구한 7대 요구는 다 들어줘라 그래도 돌아올까 말까다 못하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끝까지 너무 여러분들 냉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